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인버그 4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렇게 70%를 세일하는 로열티 리베이츠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인버그.net으로 들어오시고요. 메인화면 이렇게 떠 있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큐베이스, 도리코, 웨이브랩, 앱솔루트 요거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50%를 세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70%까지 할인을 해주는 최초의 프로모션 로열티 리베이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 이제 바로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내용을 읽어보거나 정보를 찾아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구입을 이미 진행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낯설어하는 분들 대상으로 또는 스테인버그 제품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심 이런 것들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 보면요. 큐베이스 프로 13, 도리코 프로 5, 웨이브랩 프로 12, 그 다음에 누엔도 13.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4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익스클루시브 로열티, 리베이츠 이렇게 되어 있죠. 독점적으로 70%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베이스 나는 12를 가지고 있다. 또는 큐베이스 아티스트 13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 제품 4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다르거나 등급이 다르면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70% 할인해 주는데 뭐 스테인버그 제품 아무거나 70% 할인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첫 화면에서 살펴봤듯이 이번에 50% 세일을 하는 이 4개 항목만 가능합니다. 큐베이스 프로 13, 도리코 프로 5, 웨이브렛 프로 12, 앱설루트 6 이렇게 4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온전히 새 제품을 구입할 때만 또 가능합니다. 업데이트 앤 업그레이드의 70% 할인을 해주진 않아요. 그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스테인버그 제품을 뭔가 쓰고 있는데 너 다른 거 혹시 생각하는 거 있으면 악보 그리는 프로그램 필요해? 아니면 마스터링 전용 프로그램 필요해? 아니면 가상악기 모음집, 종합선물 세트 같은 거 싸게 줄 테니까 한번 써볼래? 이런 식의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어? 나는 아직 큐베이스 프로 13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이번에 50% 할인을 받아서 뭔가 하나 구입을 할 거다. 또는 업데이트 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내가 등급이 다르고 또는 숫자 버전이 달랐는데 이렇게 최신 버전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느냐?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바우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입을 진행 안 했음에도 하나는 50% 할인받아서 사고 웨이브랩 나 이번에 70% 할인해준다고? 그러면 이거 사거나 또는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래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든 다음에 웨이브랩 이번에 70% 받아가지고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 제품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에 구입하면 해당이 된다는 점 그걸 제가 직접 이번에 업데이트한 게 있어서 그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우처를 받고 구입을 할 수 있는지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실 너무 간단해서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밑에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스테인버그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아마 나올 거고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마이스테인버그의 바우처 항목이 바로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리딩 버튼을 눌러가지고 구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설명 드릴 것도 별로 없지만 여기에서 몇 가지 팁이 있기 때문에 마침 구입 전에 한번 이 영상을 체크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팁을 꼭 체크하시고 조금이라도 수수료나 아니면 금액을 조금 절약해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우처가 왜 이렇게 많이 받았냐면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큐베이스 프로 13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우처 3개를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웨이브랩을 12로 50% 할인을 받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브랩 프로 12도 소지한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바우처를 또 줬어요. 그래서 앱솔루트, 도리코, 웨이브랩은 큐베이스 사용자였기 때문에 받았고요. 웨이브랩을 업데이트해가지고 프로 12 등급을 올라갔더니 큐베이스, 도리코, 앱솔루트, 바우처를 또 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우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리딩 코드 하나만 눌러가지고 잠깐 설명드린 다음에 결제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앱솔루트 6로 한번 봤어요. 그러면 여기 시리얼 넘버 같은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시리얼 넘버를 직접 복사하고 넣고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리딩 버튼만 누르면 그냥 바로 결제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설명 잠깐하게 보면 40주년 기념으로 로열티 리베이트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뭐 구입하고 7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2024년 10월 9일까지 이제 제공된다.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일 행사 기간은 9월 25일까지인데 이 바우처는 10월 9일까지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그리고 이거는 뭐 소진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넉넉한 시간 동안 고민해보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아니면 주변에 누구 지인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러면 한번 이거를 어떻게 건네 볼까 아니면 선물로 줄까 등등 고려해보시고 이 바우처를 쓸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딩을 눌러가지고 바로 구입 결제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그냥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결제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넣어주는 건데 아까 리딩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용한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에 비해서 여기 있죠? 73만 8천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22만 천 어쩌고 저쩌고 정도로 가격을 70% 할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1만 6천원을 절약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일단 이메일 주소를 집어넣고요. 이제 구입 결제 관련된 것들이나 정보들이 올 거니까 이메일 빠뜨리지 마시고요. 여기서 팁을 제가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거는 예전에 큐베이스 13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부가가치세 아이디 입력하기라고 있어요. 여기를 딱 눌러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회사를 대리하여 주문하는 경우 회사에 VAT 시클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 사업자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사업자 번호가 있다 아니면 주변 지인, 가족 등등이 사업자가 뭔가 있어서 그 번호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분들은 사업자 번호를 넣어가지고 제출하기를 누르면요. 가격을 할인받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금을 빼주는 거죠. 2만 142원. 요게 세금이잖아요. 부가가치세인데요. 10% 요거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2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자 번호를 어디선가 받을 수 있거나 이미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요거를 잊지 말고 넣으셔가지고 가격 할인을 받는 거. 그러니까 세금을 빼고 구입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팁 두 번째가 뭐냐면 신용 직불 카드가 있는데 요걸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해외 사이트 또는 아니면 해외 여행 나가지고 어쨌든 해외에서 뭔가 결제를 하는데 한국 돈 원화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이중 환전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는 이 돈보다 이중으로 수수료가 붙어가지고 결제가 되거든요. 몇천원 정도 될 거예요. 한 22만원 정도니까 몇천원 조금 더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결제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달러나 유로나 등등으로 결제를 하는 상황이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단순히 환전 수수료 정도만 살짝 나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원화잖아요. 얘네 특이하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돼가지고 원화로 결제하게 되기 때문에 이중 환전 수수료가 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카드사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카드를 만드시면 해외 원화 결제가 안 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카드 결제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결제 거부 거절 이런 게 뜰 거예요.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신용카드 회사에서 한번 방어해 준 거예요. 야 이걸로 결제하지 마. 이중 환전 수수료 나가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드사 가가지고 이중 환전 수수료 상관없어. 나 그냥 수수료 낼 테니까 결제하게 해줘. 그러면 카드사 어플이나 인터넷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해외 원화 결제를 풀어달라고 해야 돼요. 하지만 완전 비추천이죠. 그거를 막아놓고 항상 그 설정을 해놓는 게 좋거든요. 혹시라도 안 돼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어떨지 모르니까 꼭 해놓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요게 생겼어요.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같은 거 쓰면서 카카오페이는 쓰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카카오에 약간 반갑이거나 카카오페이 나는 이런 거 절대 안 쓴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결제를 카카오페이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돈만 정확히 빠져납니다. 카카오페이랑 연동된 은행 계좌가 있잖아요. 그 계좌에서 마치 자동이체처럼 빠져나가요. 근데 카카오페이의 결제를 카드로 해놨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은행 계좌로 해놨다라고 하면 카카오페이로 여러분들 결제하면 더 추가되는 것도 없어요. 이것만 딱 빠져나갑니다. 카카오페이 결제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카카오페이 누르면 QR코드가 하나 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어플 있죠? 그거를 QR코드를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여기 보면 국가 설정을 바꿀 수 있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큐베이스 13 업데이트하던 그 영상 보면 다른 나라 걸로도 막 들어가가지고 결제 방식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그리고 한참 N화가 떨어져가지고 환율의 좀 이득을 볼 때 일본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뭔가 알아챘는지 이제는 아예 바꿀 수 없습니다. 눌러봐야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제는 별 수 없이 그냥 카카오페로 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거라도 만들어놔서 다행이지 저 큐베이스 13 최초에 업데이트하던 시절에는 이거밖에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이중완전 수수료 내고 했거든요. 아주 뭐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제가 완료되면요. 이 화면이 바뀌면서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 발급이 된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으면 된다라고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초해야 될 일은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볼게요. 네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입니다. 오래간만에 이거를 여시는 분들은 뭔가 업데이트 진행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될 거예요. 그리고 로그인하라고 막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로그인도 하시고 업데이트도 완료하시고 그래서 이런 창이 이제 딱 뜨면요. 여기에서 엔터 유어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눌러가지고 발급받은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이전 큐베이스 13 업데이트 영상에서도 뭐 똑같은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스테인버그 제품 뭐라도 구입하면 항상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익숙해지면 별거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은 창이 딱 뜨면서 제대로 들어왔다. 마이 프로듀트 다운로드를 확인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말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우처를 통해서 70% 할인받은 그 제품의 목록이 딱 써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웨이브랩 프로 12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요게 하나 더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 이번에 이렇게 목록 뜬 거를 찾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인스톨하러 나오니까 인스톨하면 되고요. 저는 이미 인스톨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어우 설치 잘 됐다. 오케이 이제 실행해봐야지. 아직 실행할 때가 아니에요. 뭐냐면 액티베이션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스테인버그 액티베이션 매니저를 여러분들이 실행하셔야 됩니다. 아예 스테인버그 제품을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은 스테인버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설치하는 과정 중에 스테인버그 액티베이션 매니저도 같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뭔가 스테인버그 제품을 써본 적이 있고 뭔가 큐베이스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도 이미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재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컴퓨터에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로그인하는 절차 나올 거니까 로그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목록이 쭈룩 나올 거고요. 여기 액티베이션 하라고 빨간불이 이렇게 딱 떠 있을 거예요. 그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끝이에요. 너무 편한 시대입니다. 참고로 이 액티베이션 이거는 컴퓨터 3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설치해서 한번 액티베이션 하고 또 다른 컴퓨터 또는 랩탑 이런 데에다도 설치해가지고 액티베이션 하면은 그 컴퓨터 그리고 내 원래 컴퓨터 이런 데에도 쓸 수 있어요. 3대까지 되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꼭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스테인버그 40주년 기념 행사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프로모션하는 로열티 리베이츠에 대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미지이었습니다.